제 이름은 조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외국에 나와서 촬영하는 경험이 처음이었고 외국 낯선 배우들과 낯선 습득들과 일하는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우선 저한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연출 스타일은 물론 연출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이 편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줄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연기를 꾸준히 해온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연기도 물론 너무 잘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촬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너무나 나이스하고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들어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하준과 밝은 면에 있어서는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촬영장에서 리코라스 진정성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디테일도 본인이 알아서 연기해서 되게 정말 좋은 배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뷰가 어쨌든 간에 동남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OTT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진 OTT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유닐리버에서 우리가 많은 음식 장면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줬는데 저희가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리버를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또 제품을 좋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만날 때마다 너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너무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리즈 워치시그릿 인그래디언트 온 뷰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살람 암뽀 떼라 마카시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